알리익스프레스 썸머세일 낚시릴 추천 HANDING 위 M1 낚시릴은 고급 그래파이트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최대 12kg의 드래그를 지원하여 다양한 어종을 낚기에 적합합니다. 9플러스 1 베어링 시스템은 부드러운 회전을 보장하며 기업이 5.2.1로 빠른 밀링이 가능합니다. 이 릴은 스피닝 및 카프피싱에 모두 활용할 수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시나이트 ARCHER2 카르레테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최대 드래그 파워가 28파운드로 강력한 힘을 자랑합니다. 5.2대1과 4.9 1위 기업이를 통해 다양한 낚시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카도 알람 기능이 있어 조류나 입지를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델은 2,000에서 6,000까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능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TSURINOIA 위 나 시리즈 회전 릴은 낚시 에오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2,000, 3,000, 4,000 모델로 제공되며 최대 드래그 힘이 12kg에 이릅니다. 이는 특히 루시오와 같은 큰 물고기를 타겟으로 할 때 유용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부드러운 회전 성능을 자랑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낚시의 즐거움을 더해줄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여 추천할 만합니다.